아따, 라이브 켜기 힘들다 이게 좀 더 인간적인가? 이게 좀 밝지 않아요? 이거랑 자 너무 밝은 것 같아, 잠깐만 그럼 이걸로 하자, 인간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밝은가? 어둠한다, 너무 어둡나? 아직 어둡지? 괜찮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엄청 멀리 있네 한번 뜨니까 모르겠다, 맞는 건가 여기 잘 나오고 있죠? 여기 너무 밝은데? 야 티셔츠 좀 해봐 할게 어디 있어? 잠시만요 느낌 낮출게요 이렇게 신기하죠? 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만 오케이, 이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지금 작업실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구도가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새로운 헤어 컷 타라 제가 제일 짧은 제일 짧은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아니야, 사실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잠깐 시간이 남아서 헤맨 째기로 한 김에 잘 켰습니다 네 얼굴 한번 비추려고 뭐 실시간 번역 안 해드려도 괜찮겠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거의 12미로 민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너무 여전까지 애매한 길이를 유지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미는 김에 그냥 확 쳐버렸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긴 머리를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제가 1년 이상 머리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제 질렸어요 이제 가! 하고 보냈어요 네 그냥 글 그냥 켰고요 인사는 하려고 켰고요 그동안 뭐 작업한 곡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나 조금 이제 해드리려고 좀 켰고요 어차피 제 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해외 팬분들 같은 경우 해외 아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번역을 해서 보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혼자서 또 주절주절 떠드는 그런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고 마지막으로 Q&A 같은 거 그냥 우리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없어요 저도 지금 들어가려면 조금 남아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짧게 짧게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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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다른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빨리 가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진짜 간만에 해보니까 또 적응이 안 되는데 그 뭐 이번 앨범을 사실은 뭐 리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시다시피 뭐 버터랑 포미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없고 우선 제가 작업했던 것부터 얘기를 하려면 뭐가 먼저지? 버터가 제일 먼저인가요? 버터가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버터가 이제 나왔고 버터는 사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좀 얘기 좀 해서 Oh, by the way, this is my new city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별거 없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카펫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고 괜히 덥다 이것도 세팅해야 되잖아 아 미치겠네 Sorry Sorry for your 뭘 미 아 괜찮나?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아 기울었어 네 그래서 뭐 버터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 같이 와서 같이 들었고 어 둘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버터는 버터대로 이제 퍼포먼스 이제 써멀성이고 막 되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버터도 버터대로 좋고 퍼미션은 조금은 좀 편안하게 길게 오래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퍼미션도 좋다 이거는 왕도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버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랩이 좀 미완성 상태였고 그 당시에 어 랩을 이제 좀 썼죠 아시다시피 윤경이랑 저랑 쓰고 호비랑 열심히 쓰고 근데 뭐 어쩌다보니까 되게 운이 좋게 제께돼서 그냥 제껄 이제 쓰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퍼미션은 이제 뭐 원래는 랩을 넣냐 마냐 이제 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고 어 근데 이제 워낙 완결된 하나의 노래여서 여기에서 랩이 들어가면 되게 뜬금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랩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랩을 넣으면 이제 곡이 완전히 깨집니다 흐름이 그래서 랩을 못 넣게 됐어요 대신 이제 노래를 불렀고 뭐 사실 키가 지금 한 키가 올라가 있는데 원키로면 저도 이제 여러가지 파트를 부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키가 좀 높다 보니까 좀 이제 제일 잘할 수 있는 파트를 각자 맡아서 이제 한 거 같고 저는 제 파트 뭐 좋습니다 에어튼 조한 리스펙 하는 것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나왔죠 나왔고 뭐 좋아해주신 분들 많고 그래서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7주차 1위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진짜 너무너무 감기부량합니다 진짜 뭐 얘 뭐 저도 매번 매주 1위 할 때마다 주변에서 여전히 축하 인사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뭐 제가 사실 받을 인사는 아니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너무 많고 항상 이렇게 진짜 서포트 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so first thing first I'd like to thank for the 7 week billboard it's amazing still we're still feeling like we're living in dreams and it's all thanks to you guys 네 그렇고 그쵸 지금 몇 시야? 지금 이제 7시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케줄 중이고요 뭐 사옥에 이제 스튜디오가 생겨서 여러 가지를 밑에서 찍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보여줄 재미있는 참고로 이 바지에 뭔가 비밀이 있는데 아 제가 지금 입고 있거든요 네 비밀이에요 다 보여드린 거 같지만 아무튼 이 바지에 굉장한 비밀이 생겨져 있다는 거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자꾸 얘기가 새죠? 네 그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아 그쵸 어쨌든 빌보드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빌보드를 먼저 감사하다고 찍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현이 형이랑 했던 이제 Don't 네 그러지만 이제 노래 그 노래 한 작년 언제더라? 작년 한 작년 한 9월쯤에 썼던 거 같아요 그 벌스 작년 9월쯤에 썼고 원래 형이랑 한 분기? 반기별로 한 번씩 이제 뵙는데 어 그때 이제 형이 뭐 인터넷에서 다 얘기해 주신 거 같긴 한데 원래 이제 어쩌면 이라는 노래에다가 이제 벌스를 쓰려고 벌써 다 썼어요 벌써 다 썼고 그거 있나 가이드? 들려드리면 좋은데 네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아마 지웠을 수도 있어요 아 없네 근데 이 곡보다 그냥 저는 그 그 그러지마가 훨씬 잘 어울려요 그 그러지마가 훨씬 잘 어울려요 그 요새 곡에 액 가게 일단은 그냥 그러지마 했던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이거 형이랑 작업실에서 같이 듣고 이걸로 하자 이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제가 해서 그래서 이거 벌써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제가 와서 여기에서 아 여긴 아니지 그 구사옥에서 가사 쓰고 녹음 해놓고 원래 그 첫 느낌이 있어요 작업할 때 딱 해서 딱 쓰면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첫 첫 호흡이 있는데 첫 날숨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형한테 보내놓고 형도 굉장히 완벽주의자시기 때문에 보내놓고 형 제가 일단 이거 지금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생각나면 제가 조금 더 뭔가 다른 것도 얼터도 해볼게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바빴고요 형도 바빴고요 잊어버렸죠 그게 잊어버렸다가 올해 한 3월쯤에 형이 다시 연락 오셔서 9월에 했던 거 그거 이제 끝내야겠다 해서 제가 다시 쓰려고 틀어보니까 이미 바이브를 다 잃어버렸고 아 그러면 그냥 첫 그 느낌이 좋았으니까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녹음을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보완을 해서 나왔고 이제 가사 보면 막 파도 조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파도 얘기는 되게 제가 옛날부터 생각한 거였어요 바다 가서 이제 멍 때리잖아요 물멍 때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파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되게 그때 쓰잘떼기 없는 감성에 딱 젖어들면서 파도는 저 파란색이 파도일까 아니면 부서지는 저 하얀색이 파도는 부서지면 하얘니까 뭐 파도의 에센스는 원래 하얀색인가 뭐 이런 되게 아 조금은 되게 치기어린 감상을 이제 많이 했어서 파도의 색이 원래 뭘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가사에다가 한번 녹여서 한번 되게 사유를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에 좀 이렇게 쓰고 싶은 걸 이렇게 많이 써놓고 이게 제가 옛날에 인터뷰에서 했던 것처럼 총알을 일단 쟁여놓는 것처럼 이제 요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러지말을 들었을 때 되게 해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바다 안개 있잖아요 Seafog 그래서 어 뿌연 바다에 껴있는 안개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메모장에 있던 그 메모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거를 좀 풀었으면 재밌겠다고 해서 굉장히 한 시간에 한 시간 만에 훅 썼던 것 같아요 재밌는 작업이었고 타이틀링은 또 영광이고 뭐 이현이 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이제 아이돌이기 때문에 완전 매드 리스펙이고요 빅러브고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냐 아 이제 투바투 이제 분들의 제로 바이원 네 그 러브송 그거는 이제 그거는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느날 갑자기 이제 방피님한테 톡이 와가지고 뭐 이제 그 투바투 분들 어 곡이 지금 3주째 안 나오고 있다 원래 일정보다 3주 더 밀려서 나오고 있다 웬만하면 뭐 되게 보면 방피님도 작사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알아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실마리가 잘 안 뭐 잘 안 된다라고 하셔서 아 이제 그때 저도 바빴거든요 근데 아 오죽하면 나한테 오죽하면 나한테 SOS를 치시겠냐 싶어서 그리고 뭐 제가 사실 투바투 분들께 이제 해드린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예쁘죠 재밌겠다 해서 노래를 딱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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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막 거의 막 락 보컬에 막 숨어낼 수 없네 이러면서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음절이 겁나 많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준씨가 부르는 되게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막 그 가이드 보컬 분이 하신 게 그 락킹한 목소리를 막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가사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사비를 들어왔는데 사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훅을 딱 들어왔는데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막 그 부분이 뭐 이런 거였어요 Break this 그래서 이게 가사를 쓰는 과정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특히 이런 영어 가이드 변환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보통은 그 영어 가이드에 끝나는 그 모음이 있죠 Break this 그러면 이 잖아요 그러면 이 모음이 보통은 제일 기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 멜로디랑 그 리듬을 왜 그러냐면은 아닌 경우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그게 쓰는 분들도 아마 그 이분이 멜로디도 썼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Break this 잖아요 근데 제가 쓴 가사가 문제투성이 love sick이잖아요 같은 E로 끝나죠 근데 이제 E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걸 갖다 붙이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 봐요 예를 들면 난 문제투성이 바보 뭐 아니면 뭐 난 문제투성이 핫바 뭐 이런 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핫바 바보 난 난 날 일으켜줘 되게 이상해요 힘이 축 빠져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멜로디에 맞는 끝 모음 같은 게 있어요 항상 그 곡이나 멜로디 마다 근데 그거를 되게 발견하는 게 되게 큰 숙제고 즐거움인데 보통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에 있는 그 디스이니까 E로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러 번 뭐 바보 아까처럼 핫바 이런 걸로 실험을 하다가 아 E가 확실히 좋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분들의 가설스러운 세계관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뭐 가끔 이제 뮤비나 이런 걸 챙겨봤지만 막 자세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뭐 챕터가 막 나뉘어 있고 이랬잖아요 꿈의 장 뭐 뭐 카오스 챕터 뭐 이래서 세계관을 정리한 걸 쫙 제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와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만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거 같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가설 쓰려고 하는데 후기 제일 어렵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는 게 There's so many ways to 야 맞다 There's so many ways to break this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세계관에 보니까 그 이 세계관의 주인공들은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답이 없다 답이 진짜 그냥 노답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이 없다가 이제 문제 문제가 많다 문제투성이라는 말이 이제 좀 생각이 나서 문제투성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이잖아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좀 되게 처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투성이 까진 나왔는데 그 다음에 러브식이 어쩌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되게 묘한 하모니가 돼서 저는 문제투성이 러브식이라는 가사를 생각해낸 게 가장 되게 스스로 되게 좋았고 강패님도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앞부분이야 뭐 되게 가이드를 어떻게 보면 가이드에 원래 나와있던 뭐 Lonely Only 이런 거를 따라갔는데 그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쓴 부분은 이제 벌써 이제 가이드 I know I love you 이런 부분은 이제 가이드를 원래 있는 걸 그냥 둔 거고요 꼭 다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좋은 건 각각 써야 되기 좋은 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스랑 훅에 이제 좀 대부분이랑 을 썼고 브릿지는 이제 방피 님이 제가 알게 보면 정리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후배분들 작업하는 거는 처음이다가 보니까 저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좀 뭔가 되게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작업하면서 그래서 되게 제 노래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 런 작업할 때가 좀 생각이 나면서 좋아하시면 좋겠다 그래도 나도 내가 보기에도 잘 나온 거 같은데 뭐 잘 되게 좋아하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거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뭐지 그 가사 표기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투바스 분들 가사 나와서 보니까 뭐더라 좀 표기에 제가 좀 아 나는 이렇게 안 썼는데 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어 세계의 유일한 법칙이 있잖아요 이게 제로가의 원인이니까 이제 0과 1, 0원 뭐 이런 걸 쓴 건데 근데 사실 유일한 법칙은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거는 조금 소십만 원 네 유일한 법칙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저 회사가 세계관에 충실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뭔가 큰 이제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처럼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투바트의 아 선배님들 후배님들 얘기만 10분 했는데 어제는 되게 재밌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았고 나와서도 막 정국이나 친구들이 노래 되게 좋다고 이번 투바트 친구분들 노래 되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시클 바이시클 얘기는 뭐 이제 제 블로그에서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제 페스타를 하잖아요 페스타를 하면 이제 회의를 하고 페스타 때 뭘 하냐 하면 페스타의 꽃이 뭐냐 하면 음원 공개회가 있잖아요 뭐 가족사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번 해에도 누군가 음원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이제 자원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죠 그냥 이제 뭐 작업하는 친구들은 각자 이제 거 준비하기 바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몇 곡 못 만들었거든요 그때까지 그거를 거기다가 갖다 쓰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뭔가 아쉽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사실 유기적인 이제 모음으로 들려주고 싶지 하나를 쟁가를 갖다가 하나를 쏙 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할 거면 저는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 자원을 안 해서 제가 할게요 이제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제가 해보겠다 자전거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 옛날부터 제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자전거에 대해서 쓰면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자고 같이 도와주신 희영이 형이랑 형이 보내주면 그냥 기타리프 형이 가끔씩 보내줘요 그러면 그냥 그거 자전거 타면서 계속 듣다가 그중에 하나만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에다가 쓰면 좋겠다 그 리프가 처음에 지금 되게 슬퍼서 제가 듣기에는 되게 저는 이제 항상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되게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슬프면 자전거를 타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어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서 슬프면 자전거를 타자로 시작을 해서 형이랑 이제 그냥 두고 받으면서 완성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뭐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그냥 사실 뚝딱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수정의 수정 구성 바꾸고 뭐 그 훅의 기타 리프 뭐 일렉은 좀 낮추고 808 뭐 낮추고 사실 이런 건 당연히 사람들이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굉장히 디테일마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전거에 대한 노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자전거를 타면 이 노래를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탔으면 좋겠다 바이시클 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탔어요 그때 옛날에 이제 잔디 그 바트에 제가 찍어서 올린 사진 있잖아요 그때 그 노래 이제 마지막으로 믹스랑 이런 거 볼륨 체크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최종 그 파이널 점검할 때 그 노래를 이제 마지막으로 검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하다 저도 잔디 바트에 볼륨 무어서 듣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는 저랑은 이제 소중한 노래다 그리고 문성 씨 작가님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좀 멋진 분이셔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다 이런 거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 회사폰일까 아니면 멤버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회사폰이었어요 3분 남았대요 가야 되는데 이제? 오케이 파이널 Q&A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제 헤어커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제 새로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에요 정말 이 제품이에요 뭐 아무거나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 다시 와가지고 여기 나오니까 한결 났네 그죠? 아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긴 있구나 아 PID에 아 PTD에 이제 수어 넣게 된 계기 어 글쎄요 그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됐어요 되게 즐겁고 재밌는 작업이었고 실제로 이 수업 보시고 어 되게 좀 되게 감동하셨다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아 진짜疲 아 이건 안되겠다 싶었을 때 제가 한번 쳤잖아요 근데 아 이건 애매하다 싶었을 때 그냥 다 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 나이가 이제 28이라 27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맛있나요? 아 커피 짱 맛! 진짜 저는 커피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커피가 없는 곳에서는 저는 거의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커피 맛있나요? Do you think COVID will end in 2022? Please! 제가 지금 막 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Get the hell out! Kovie! Get the hell out! What will you do next? 아 저 스케줄 하러 갑니다 어...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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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야 되니까 뭔가 뭐 귀여운 거라도 하나 하고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음... 아 다 다운받아야 되네 다행히요 오케이 아 뭐야 이게 와 완전 아 너무 멍붙이네요 아 이건 더 많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아 오케이 치우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빌보드 너무너무 다 그냥 빌보드 빌보드 뿐만 아니에요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또 촬영해서 또 좋은 거 갖고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저 갈게요 I gotta go bye 좋아 게am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